오늘은 런던 여행 4일째 저는 Book of Mormon이라는 뮤지컬을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기는 데이 시트가 없고 추첨을 해요. 데이 시트처럼 공연 2시간 전에 추첨을 해요. 그래가지고 추첨이 되면 좋은 자리를 20파운드에 볼 수 있는 거죠. 완전 인기가 많나 봐요. 오늘 공연도 다 매진되었다고 해요. 원래 공연 티켓이 42파운드부터 102파운드까지니까 추첨이 되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데이 시트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행운을 바래야 하는 거니까 조금 그 부분이 가장 불확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와서 해볼 예정이에요. 레미제랍을 체크하러 왔는데 데이 시트는 없고 스탠딩석을 매일마다 판대요. 스탠딩석은 근데 3시간 동안 이렇게 일어서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좀 키가 큰 편은 아니어가지고 막 앞에 사람 크면 막 서서 보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스탠딩석은 예매가 안 되고 데이 시트처럼 당일 당일에 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25파운드. 여기도 왔는데 이미 데이 시트 티켓은 다 팔렸습니다. 여기는 데이 시트 티켓을 공연당 12장씩만 판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공연이 2개 있으면 24장인 거죠. 제가 오늘은 좀 늦었나 봐요. 월요일이어서 평일이니까 별로 경쟁이 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어제 날씨 엄청 좋더니 오늘은 또 날이 흐려요. 진짜 변덕쟁이 변덕쟁이 날씨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일찍 갈수록 더 좋은 자리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고 차라리 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이제 내셔널 갤러리를 갈 거예요. 공짜예요. 그리고 M&M 가게? M&M 뭐라고 해야 되지? M&M 상점? 거기랑 레고 파는 곳. 거기 갈 거예요. 짜잔! 저는 지금 내셔널 갤러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트라파이가 광장이 있어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앞에 장사륜을 치고 있어요. 거리 예술. 피카츄도 있네요, 피카츄. 여기가 트라파이가 광장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와아. 이건 르누아리. 이건 오늘의 장관입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부유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짜자자자잔! 고우의 해바라기부터 한번 보러 가볼까요? 오와우. 아니, 여기 작정하고 오디오 가이드 빌려가지고 봐야겠어요. 역시 유명한 작품 앞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광고우의 해바라기입니다. 슈즈로 본 느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글탑 클림트의 작품도 있네요. 설명들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있어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굳이 오디오 안 빌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시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류의 그림들이 확 가슴을 찌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스타부스의 흑스 재킷이라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보면 말이 진짜 생동감 있고 저 빛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리고 정말 정말 그림도 크고요. 이게 영상으로는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림도 엄청 크고 이 말이 엄청 생동감 있어서 꼭 3D를 보는 것 같아요. 진짜 튀어져 나올 것 같아. 이게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옛날 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라나? 제가 공중부양하는 요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요다의 선물인데요. 짜잔! 여기 서 있는 거임! 아니 이렇게 비밀을 두고 가면 어떡해? 영업비밀을? 그쵸? 저기 이렇게 철판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는 공원이 있고요. 여기는 레고 가게가. 여기에는 M&M 스토어가 있습니다. 뭐부터 들어가 볼까? 레고. 레고죠. 레고를 들어가 봐야죠. 뭔 소리야?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레고 샵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이렇게 레고로 만들어 놨어요. 일단 저는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이 2층 버스 레고는 여기서밖에 못 산다고 해요. 한 가족당 3개밖에 안 판대요. 109. 109 파운드입니다. 얼마? 꽤 비싼데? 실사판 레고 컵. 짜잔 이거는 전철입니다 전철. 사미나가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줬습니다. 완전 기분 좋아요. 이게 런던의 전경이에요. 이걸 다 레고로 만들었네요. 대단한 레고입니다. 이렇게 자기 얼굴로 레고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짜자잔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래요. 가격은 99파운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품들을 사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한번 나도 만들어볼까? 이건 어린이용으로 전체로 만들어볼까? 전체로 만들어볼까? 전체로 만들어볼까? 짠oking age 전체로 만들어볼까? 저 이건 어린이용으로 불럭이 조금 bastaD 좀 더 애기들 북벤에다가 뭘 좀 넣어볼까? 보자 어머 없네 자리가? 이렇게 자기만의 미니어처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분실 위험이 엄청 높아 보여요 끝까지 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이렇게 자기만의 미니어처럼 끝까지 끝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